지난 시간에 이어서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분류가 식품인 분류가 식품인 판매총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조건부 합계가 되겠네 SUMIF 함수를 써야 겠습니다 SUMIF 괄호 열고 SUMIF 그리고 마우스 위에 더블클릭 하지 마시구요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킷 누르면 괄호 열려요 먼저 범위부터 구해야되요 식품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니까 이 동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품중에 하나 선택해도 되구요 식품중에 하나 선택해도 되고 식품이라고 쓰셔도 되고 보통 답에는 식품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는 거로 나와 있으라고 해답을 근데 식품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고할 범위는 판매총액 합계니까 판매총액 블록 잡으면 되겠죠 엔터 치면은 답 나오구요 그럭저럭 잘 했어요 예 얘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구요 음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판매량의 판매량의 순위를 구해서 순위가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루수 3등 이하는 장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결과가 다 6명이 시험을 봤는데 6명이 시험을 봤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까지가 나왔는데 3등 까지만 표시되어 있고 4등 5등 6등도 다 3등 이하 장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HLOOKUP 이나 VLOOKUP 에서 오른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는 비슷하게 일치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HLOOKUP 괄호 열고 여기서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게 뭐냐면 랭크죠 랭크 그러면은 판매량이 판매량이 판매량 범위 내에서 얼마나 크냐 그래서 1등이 1등이 최우수 이 하단에 있는 표에서 콤마 두번째 괄호 닫고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고 3등 4등 5등 6등은 다 장려로 나온다 라는거죠 자 요거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는 HLOOKUP 함수에서는 HLOOKUP 함수에서는 찾는 값이 있구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가 나와요 그리고 옵션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찾는 값은 뭐죠 스펠이 틀렸다 여기서 찾는 값은 순위죠 순위 순위고 지금 밑에 있는 순위표에서 찾을거란 말이에요 순위표에서 찾는데 두번째 줄에 있는걸 찾을거 아닙니까 첫번째가 순위고 두번째가 결과이니까 두번째 있는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번째거 가져오게끔 했구요 음 그 다음에 지금 옵션이 나와있는데 옵션은 뭐냐면 1이면 최우수 2면 3이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최우수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우수구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다 무조건 장려가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아까 보시다시피 옵션값을 뒤에다가 우리 안썼잖아요 이렇게 유사일치 참이라고 하는거 여기서는 유사일치라고 하는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생략해도 된다라는거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만들어낸거에요 음 문제가 참 좋은 문제 중에 하나에요 어려울수도 있던데 그거는 페이지 넘기면 답은 나와있을테니까는 그 답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답은 나와있어요 자 그 다음 가입일은 뭐죠 회원가입일이 2013년이나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초보라고 하고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하네요 문제를 한번 찾아보죠 뭐 가입일에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 또는 2014년 이면 뭐라고 초보라고 하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공백을 처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가입일이 나와있는데 가입일이 나와있는데 가입일을 따지려면 이어 함수가 있어야 돼요 이어 함수 그러면 이어 가입일 그럼 뭐가 나온다 연도가 나오겠죠 20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죠 예 여기서 가입일이라고 하는 것은 c에 16번째죠 c에 16번째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if 함수를 물어봐야 돼요 는 if 연도가 2013년 또는 연도가 2014년 그러면 초보 아니면 공백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연도가 2016 이라고 하는 거 연도는 여기서 빼내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2013년이냐 그 다음에 이어 얘가 2014년이냐 하는 건데 요거를 5화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5화로 묶으면 또 이런 글자를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도가 2013이냐 또는 연도가 2014년이냐 그러면 공백은 또 별거다 답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을 써보면 뭐를 빼먹었나 보다 뭐가 틀렸지 if와 이어 c 16번째 c 16번째가 or 이어 공백이 큰 따옴표가 안 나와요 아 호 따옴표가 들어갔네요 아 맞아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호 따옴표하고 쌍 따옴표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근데 저기 연도는 2014, 2014 저건 양쪽에 큰 따옴표가 없잖아요 숫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또 큰 따옴표가 들어가 아 2프로 물어볼 때요 네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c 16번째 셀은 뭐예요 c 16번째 셀은 날짜죠 날짜죠 날짜 중에 연도만을 뺐으니까 숫자로 남아요 숫자로 남아요 그런데 이런거 있잖아요 if mid 주민번호 여덟번째 상글자가 1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남자 아니면 여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야 이때는 얘를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된다 얘는 안된다 왜? mid 함수를 거치면 문자가 돼요 mid 함수를 거치면 left mid right 이를 거치면 무조건 문자예요 그래서 따옴표에도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간혹 나와요 는 추수 mid 주민번호 여덟번째 상글자가 남 여 뭐 3이면 남 4면요 뭐 이런거 있을거예요 이런거 우리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문자죠? 글자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추수함수에서 얘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여덟번째 한 글자를 자르면 1 2 3 4 중에 하나 남는데 걔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지만 겉으로 볼 때는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가 돼요 그러나 직접 물어볼 때는 직접 물어볼 때는 문자 1이냐 물어봐야지 숫자 1이냐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괜찮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괜찮냐 우리가 안 배웠지만 앞에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요 value value value라는 함수를 거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숫자가 돼요 여기 문자잖아요 문자 문자인데 value value 이게 숫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때 숫자가 돼요 그때 숫자가 되는데 그냥 물어보면 그냥 숫자 1입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혹 우리 시험 문제 중에 많이들 힘들어하는게 뭐냐면 여러분 그 vlookup hlookup을 가지고 코드 자르는 거 있어요 잠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은 섹션 045655번 문제 6번 문제인가보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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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가지고 3이면 4.2% 가져오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이 문제 여기 있는 다섯 번째 글자를 잘라가지고 그렇죠 MID 함수 거쳐가지고 다섯 번째 잘라서 이거 가져왔잖아요 요건 문자죠 MID 거쳤으니까 문자잖아요 그렇죠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요 3이 요 3이 요 3하고 같으려면 얘도 문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숫자로 들어가면요 얘가 지금 셀서식이 뭐로 되있냐면은 컨트롤 1번 눌렀더니 좀 기다리라 그러네요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숫자로 되어 있어요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텍스트 텍스트 얘를 숫자로 바꾸고요 일반으로 바꾸고 얘를 다시 제가 1 2 3 이렇게 쓰잖아요 숫자로 썼잖아요 지금요 이건 숫자예요 그럼 여기는 거 여기를 하나도 안 맞죠 그럼 요거는 코드가 3 3이니깐 650만원 552만5천원 맞죠 33에 해당하는 거 곱해서 이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얘는 숫자다 글자다 얘는 숫자예요 이건 33 이란 숫자입니다 얘도 33 이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와 숫자니까 똑같이 맞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글자잖아요 얘는 숫자고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뭐를 써야 된다 value라는 함수를 써서 value라는 함수를 써서 거치면은 그때는 답이 돼요 그럼 함수가 또 하나 더 생겨야죠 value 함수를 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따 모르겠다 여기는 텍스트로 바꾸자 그래서 1 2 3 이렇게 텍스트로 쓰니깐 이제 여기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랑 여기 글자랑 맞아서 답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출제할 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화면상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숫자인지 글자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 계산해도 VLOOKUP으로 계산해도 답 안 나와요 아까 얘가 숫자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글자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게 주민번호하고 이때는 숫자 1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글자 1입니까 문자 1입니까 물어봐야 되고 여기서는 날짜 중에서 연도를 뺐기 때문에 얘는 연도니까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날짜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MID 그냥 123이란 숫자가 있는데 123이란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있는데 두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라요 자 여기 123이 있어요 여기다 넣은 MID 거쳐가지고 두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르면 얘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2 얘는 뭐가 됐어요 얘는 숫자죠 오른쪽에 가고 얘는 문자죠 왼쪽에 가요 그러니까 이 숫자랑 요 숫자랑은 어떻다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고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가운데 맞춤을 쩍하면 둘 다 똑같이 가운데 숫자로 보이겠지만 다시 가운데 맞춤을 해제하면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는 얘랑 얘랑 같을까 다르다고 물어보죠 다르다고 물어보죠 같으니 물어봤더니 아니 달라 그래 그러면 는 얘랑 얘를 빼면 어떻게 되죠 얘는 2고 얘는 2인데 얘는 글자고 얘는 숫자죠 그래서 뺄셈은 돼요 왜 숫자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는 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는 썸 요거를 두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숫자만 더해요 빼라 더해라 명령을 걸면 빼라 더해라 명령을 걸면 어거지로 더해줘요 4로 빼라도 명되는데 자 썸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거죠 밑에 썸은 숫자만 더해줘요 숫자만 더해준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4측 연산을 이용해서 더해라 빼라 하면 그냥 글자처럼 글자인데도 숫자처럼 보이면 어거지로 계산을 해줘요 근데 함수 안에다 직접 물어볼 때는 얘가 숫자인지 글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지 않으면 함수에서 해결이 안될 때가 많아요 음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건 뭐죠 출석률이라네요 출석부에 여기 똥글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똥글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똥글뱅이 표시 개수를 가지고 뭐를 하래요 한 개면 25% 두 개면 25% 세 개면 75% 네 개면 100%래요 무슨 함수 추수 카운트 A 자 이렇게 쓰래요 문제에서 추수 그 다음에 출석개수 출석개수를 가지고 25% 50% 50% 75% 100% 이렇게 매기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출석한 개수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세 번째니까 75%로 가겠죠 그럼 개수를 뭐로 계산해야 될까요 카운트 A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카운트 A 그래서 카운트 A 해가지고 G16 부터 G16 부터 G16 부터 J16 까지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 글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 세 번째 값 75%로 이렇게 가겠죠 여기다가 답을 쓰게 되면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럼 뭐 편하죠 그럼 편해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또 뭔가요 망고? 망고를 몇 번 수입했네요 디썸은 뭐예요? 디썸은 망고를 수입한 거에 대해서 뭐 수입량의 합계를 구하거나 수입량의 합계를 구하거나 이렇게 수입과의 합계를 구하는 합계 구하는 거고 디카운트는 개수 구하는 거고 디에버레이지는 과일명 망고에 해당하는 뭐 수입량의 뭐 평균을 구하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디카운트밖에 쓸 게 없어요 디카운트 괄호 열었더니 뭐라고 물어봐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예요? 이거 전체죠 그렇죠 그렇죠 콤마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우리가 디썸 그러면 수입량을 클릭하면 수입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디에버레이지 할 때 수입량을 클릭하면 수입량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디카운트예요 디카운트 제가 월을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거죠? 월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과일명을 클릭하면 과일명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수입가를 클릭하면 수입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망고에 해당하는 거 수입량을 클릭하면 수입량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디카운트 함수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다 글자의 개수를 세는 거다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D27을 클릭하면 수입량의 개수를 세는 거죠 자 망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겠죠 수입가를 선택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겠죠 근데 과일명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과일명은 글자잖아요 과일명은 클릭하면 안 돼요 월의 개수를 셀 수는 있겠죠 월 4 4 5 6 이렇게 셀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1 2 빼고 3 4 1이나 3이나 4를 선택해도 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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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명은 클릭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클릭해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조건은 뭐다? 크리테리아 과일명이 망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는 게 아니라 몇 회 몇 회를 붙이래요 몇 회 이렇게 붙이면 되죠 몇 회 그러면 뭐 망고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으니까 각각 세 군데의 개수를 세겠죠 이때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요 과일명의 개수를 셀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과일명은 글자니까 디카운트 A를 쓰면 몰라도 네 분석 작업 들어갑니다 부분압 구하래요 자 부분압을 구하려면 요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정렬하래요 결제 방식에 대해서 이 결제 방식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내림차순 어디있다 데이터에 가서 지금 결제 방식을 클릭해 놨어요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하면 결제 방식이 정렬이 되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서 부분압 이때 그룹하나 항목은 뭐다? 결제 방식 당연히 결제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 세가지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고 다시 구분압에 가서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액 평균을 계산하래요 이때 평균을 계산할 때 두번째 계산할때는 새로운 각도로 대체를 생략하고 해줘야돼요 안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합계가 사라지니까 지금 예림차순 정렬해서 결제 방식 했구요 합계하고 평균 따로따로 각각 출력했구요 합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평균 구했어요 그건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분석작업 2번 지금 목표값 찾기가 나왔어요 자동차 판매 현황에서 F7번째 셀 크루즈 셀 크루즈 셀 이 크루즈 셀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냐면 50만원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뭔가 고쳐져야 되겠죠 이제 뭐 2의 7번째 개월수를 조정을 해서 50만원을 만들어 보래요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에 가서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수식은 어디에 있다 수식은 이 자리죠 61만 얼마 얼마 자리가 아까 뭐라고 공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50만원 수식세라고 찾는 값하고 같이 가요 우리 문제에서 뭐가 50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수식 는 뭐뭐뭐하고 명정이 들어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걔가 50만원이 되려면 아까 바꿀셀은 개월수라고 그랬어요 개월수 개월수를 조정하면 61만 1111원이 어떻게 50만원이 될건가 확인 44번 상환하면 44번 상환하면 50만원 된대요 목표값 찾기에는 그렇게 하는거죠 자 그 다음 매크로도 이어서 해볼게요 G의 4번째부터 G의 15번째까지 총점을 구하는데 여러분 총점 구할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블럭 잡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누르셔도 합계는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여기다가 넣은 썸 써가지고 블럭 잡고 엔터 치고 자동체크 했잖아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의 3부터 J의 4 I의 3부터 J의 4 2줄 2칸에다가 단추를 그려 넣으래요 개발도구 삽입 단추를 여기다가 R특기 눌러서 그리면 딱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닫으셔도 돼요 그냥 쭉 이어서 하셔도 되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글자 고치면 돼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게 뭐냐면 이 글자를 고치려고 얘를 클릭해요 그럼 안돼요 큰일납니다 얘를 잊어버리세요 매크로에 치중하시는 거예요 매크로에 여기는 총점이라고 쓰는거에요 총점 자 기록버튼 누를거구요 총점 확인 여기다가 눈썸 블럭 잡고 자동체 여기 쫙 가면 되겠죠 그리고 기록중지 해야되겠죠 기록중지 안하면 큰일납니다 자 이제는 얘를 클릭하는 순간 합이 더해질거구요 마우스를 어디다 두든 여기다 두든 저기다 두든 어디다 두든 간에 단추를 누르면 총점이 계산해질거구요 이때 이 글자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편집 총점 엔터 치시면 안돼요 엔터 치지 말고 esc key 눌러도 되구요 아니면 뭐해라 바른데 클릭하면 완성되는 겁니다 두번째 매크로는 A3부터 G3까지 홈에 가서 셀스타일을 강조색 1번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칠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강조색 1번 I7부터 J8까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 도형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거구요 이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구요 서식이라는 매크로 지정하려고 갔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안되고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매크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만들겠다 확인 자 얘를 어떻게 하라구요 홈탭에 있는 셀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번 됐네요 그랬죠 개발적으로 가서 기록중증 그럼 얘가 본래는 어떤게 들어 있는지 몰라도 어떤게 들어 있는지 몰라도 얘를 클릭하면 그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두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예 차트 문제 차트는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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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만 해라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생산원가 하고 생산량이 있는데요 문제지가 어떻게 되냐면 생산원가는 왼쪽에 있고 생산량은 오른쪽에 있는거에요 보조축으로 가라고 하는거 같아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1번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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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죠 생산량이 안보이잖아요 선택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 위에 디자인 가서 어떤걸 선택해도 안돼요 그때는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영역을 선택하는게 있어요 그냥은 안보이는데 그냥은 안보이는데 디자인에도 없어요 레이아웃과 서식이란 메뉴 중에 가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영역을 선택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역을 선택하라 그래요 그때 우리가 범례를 클릭하면 여기 범례라고 뜰테고 그림영역을 선택하면 그림영역이라고 뜨는데 지금 생산량을 클릭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생산량을 골라요 그러면 밑바닥에 떠요 밑바닥에 떠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꾸며야되잖아요 얘를 디자인에 가서 차트종류 변경하래요 모루 꺾은선 표식있는 꺾은선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나타나요 이제는 그러면 그 빨간선을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계열사식 또는 얘를 빨간거를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1번 그리고 얘를 뭐로 해라? 보조축 그럼 보조축으로 가요 기본축이 아니라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면 보조축으로 넘어간다 자 왼쪽 왼쪽에 있는 축에 있는 값 있잖아요 값 값이 10만 단위로 움직이는데 얘를 주단위를 고정으로 가서 얼마로? 20만 단위로 바꾸래요 보조세로 값은 2만이 아니라 얼마로? 오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조축은 보조단위는 자동 그대로 두구요 오른쪽 보조축 보조축에 있는거를 주단위를 얼마로? 400으로 보조단위가 아니라 보조축에 있는 보조축에 있는 보조축에 있는 보조축에 있는 주단위를 400으로 보조축으로 그리고 범녀는 어떻게? 아래쪽 범녀를 클릭해서 여기 범녀를 클릭해서 아까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쪽 그럼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니면 어디서 해도 되요? 저 상단 레이아웃에 가서 범녀를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쪽 그리고 글꼴은 굴림체의 12 홈탭에 가서 12 굴림체 굴림체의 12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자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해놓고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해놓고 스타일 너비는 3포인트 2포인트 기드맷 둥근 모서리 테두리 스타일의 너비는 2포인트구요 아 그러면 제목을 안했어요 제가 여기서 제목을 안 넣는데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굴림체의 20 에 굵게 굴림체 20 에 굵게 교재 164페이지에 나와있는 2015년도 1회 2급 2형 1번 2번은 넘어가구요 3번 조건부 소식인데요 조건부 소식인데요 수식 사용하래요 수식 사용하려면 행 전체가 이렇게 되는거죠 자 알맹이만 블럭 잡고 알맹이만 블럭 잡고 조건부 소식 세규칙 수식 수식 수식란에다 쓰셔야 돼요 자 문제가 뭔가 한번 볼게요 조건부 소식인데 문제가 뭐로 되어있냐면 직급이 사원 이면서 직급액이 281만원 이상 직급액이 어디있나요 여기있나요 직급액이 책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책에서는 콤버가 이렇게 꽁꽁 찍혀있는데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글꼴 색은 표준색에 빨강 이렇게 하라는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걸 때는 어떤거에요 는 if and 직급이니깐 c의 네번째가 c의 네번째가 사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직급액이니깐 어디죠 h 네번째가 그거 나갔다 280만원 이거를 콤마 콤마 이렇게 찍으시면 안돼요 책에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지만 입력할 때는 그냥 그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 표준색에 표준색에 빨강 하라는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거는 함수를 쓸 때는 if 함수를 쓰는거지만 조건부식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if를 빼요 if를 빼고 and만 부수죠 and만 물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어차피 서식 설정에 가서 여기 서식 대화상자 있잖아요 여기가서 글꼴을 표준색에 빨강으로 지정할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할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제 조건을 걸 때는 이거예요 꼭 달러가 하나만 앞에 나온다 왜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직급이 4원 직급이 4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4원이거든요 C 4번째부터 C 18번째가 4원이기 때문에 C라고 하는 동네만 달러가 들어가요 직접 입력해 볼게요 조건부서식 세규칙 소식에 가서 는 and 괄호 열고 누가 직급이 이때 F4번키 두번 눌러서 달러를 앞으로만 빼내야 되죠 는 4원 그 다음에 뭐가 지급액 F4번키 두번 눌러서 달러가 앞에만 오게끔 해주고 그거 하나 갖다가 2800000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걸은 거에요 조건을 걸고 서식에 가서는 문제에서 지정하는 대로 글콜 색깔을 표준색에 빨강으로 하시오 이렇게 어 블럭을 잘못 잡았네요 블럭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체를 블럭 잡는거죠 알맹이를 요거 잡으면 안 돼요 얘는 포함하지 않고 알맹이만 이렇게 해서 세규칙 수식에 가서 이렇게 수식을 쓰고 서식에 가서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넣어주면은 서원의 문서 280만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빨간색으로 나온다 그 다음 함수 볼게요 함수 볼게요 부속코드에 첫번째 두번째 문자가 GE이면 부속코드에 부속코드에 첫번째 두번째 문자가 GE이면 총무부 AC이면 격리부 MK이면 마케팅부 가서 볼까요 보석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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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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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가 두 글자가 GE이면 총무부 그 다음에 AC이면 격리부 그 다음에 격리부 그 다음에 MTE이면 마케팅부 로 표시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MTE이면 무슨 함수 IF 함수하고 LEFT 함수 이거 쓰면 되겠네요 늘 IF LEFT A의 세번째 셀에 두 글자가 GE이면 총무부 아니면 또 IF LEFT A의 세번째 셀에서 두 글자가 이번에는 AC이면 그러면 격리부 근데 총무부도 아니고 격리부도 아니면 MK냐고 물어볼 필요 없죠 그냥 마케팅부 하면 돼요 어차피 부서는 세가지 부서밖에 없으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 하는거죠 여러분 답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풀면 답은 다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3학년 2반이 몇 명이냐 3 자가 몇 개고 2 자가 몇 개인지를 공통으로 포함하는 걸 찾으면 되죠 카운트 IF S 쓰면 되죠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는 카운트 IF S 괄호 열고 이 중에서 3학년 저 중에서 2번 풀어보면 되지 뭐 자 단순한 숫자를 쓸 때는요 다운표에도 안 써도 돼요 원래 조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운표에도 이렇게 3이라고 써야되고 다운표에도 2라고 써야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고 그럼 만약에 써도 답이고 안 써도 상관없고 예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이상은 몇 명이고 이렇게 할때는 크거나 같다 2 이렇게 써야죠 크거나 같다 2 이렇게 쓰면 2학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다운표를 안 쓰면 안 돼요 음 그때는 다운표를 안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다운표를 쓰는데 액면가 숫자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몇 명 붙이래죠 그럼 뭐 엠퍼센터에다가 명자 붙이면 몇 명 하고 나오겠지 뭐 얘는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 다음 얘는 금운동 따지나요 자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개에요 금 은 동 공백 네 가지죠 if 함수로 물어보래요 if가 몇 번 나와야 돼요 세 번 나와요 지금까지 if가 두 번 밖에 안 나왔는데 얘만 유난히 세 번 물어봐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는 if 순위가 1이면 금 다시 if 순위가 2면 그러면 은 는 다시 if 순위가 3이면 동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if가 세 번 나와요 if가 세 번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는 if 랭크 내가 이 범위 중에서 1이면은 금 아니면 다시 if 함수로 써서 복사 할 거예요 그냥 이면 은 은 아니면 아니면 3이면 동 또 아니면 공백 답이 좀 길게 나올 텐데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if 순위가 1등입니까 그러면 금 아니면 if 순위가 2등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고 치면은 그럼 은 이번에 또 물어봐야 돼요 이번에 순위가 3입니까 그러면 동 그것도 아니면 빈칸 그렇게 이제 길게 써야 되는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 말로는 순위가 1이면 금 if 순위가 2면 은 if 순위가 3이면 동 아니면 빈칸 이렇게 들어갔는데 직접 써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 거 코드표가 있네요 뭔가 C로 시작하면은 8%고 근데 여기 코드표 한번 보세요 할인율표 가나다 선 정렬 안 돼있나요? 오름 차선 오름 차선 나열돼 있어요? 그런거 같아요 그런거 같아요 그렇죠? 영어라서 좀 헷갈리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일치 뭐 비슷하게 일치 상관없이 다 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정확히 일치가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답만 가지고 푼다 그러면 이상없이 답은 나온다 정답은 VLOOKUP 가로열고 레프트 제품콧에서 한 글자가 어디에서 하단에 있는 표에서 하단에 있는 표에서 달러 찍고 두번째 거 가져오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 가져와야 되고 네 그러면 답이 되겠다 이거죠 내가 시 Warszawa 알기 요란경우 이런 거 자 문제 4번은 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인율만 가져오는 거죠 이거 뭔가 보세요 5번 문제는 강남이어야 돼요 지점이 판매량이 800 이상인 경우에요 그런데 지점도 강복이고요 800 이상이라는 판매량을 조건을 어디다 써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e 36서부터 f 38까지 이 범위에다 쓰래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지점이 강남 판매량이 800 이상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 고급필터 쓰는 거랑 똑같아요 고급필터 조건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강남이면서 800 이상인 경우가 3군데가 있는데 이 판매청의 평균인 답이 나오겠죠 가로열고 전체지역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알맹이만 잡는게 아니라 다 잡는다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알맹이를 안 잡지만 알맹이만 잡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는다 컴마 뭐의 평균 계산한다 판매청의 이때는 항목 이름만 선택한다 아니면 숫자 4를 써도 되겠죠 1,2,3,4 컴마 조건은 지점이 강남이면서 판매량이 800 이상 자 그러면 답은 답은 뭐 나와있는데 답은 나와있는데 이걸 이제 조건을 어떻게 걸으냐가 문제죠 다시한번 보여드리면은 조건을 써야되구요 지점이 강남 판매량이 8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꼭 조건을 나열해주고 이 조건은 무슨 기능? 고급필터에서 나오는 조건하고 똑같이 쓴다 이거를 average if s 를 갖고 사용해도 되겠죠 average if s 를 직접 써도 되잖아요 근데 average if s 라든지 이런건 어떻게 써야되요 그 average if s 안에다가 조건을 다 나열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다른데다 걸어놓고 거기를 지정해주면 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 만약에 700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평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건이 바뀌면 강남이 아니라 강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북 8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기 나름이에요 조건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 문제에서 꼭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이름 상자 지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as 15번째 셀 여기다 놓고 이름 상자는 수익률 수익률인가요? 률? 율? 수익률 맞네요 그 다음에 es 17번째 여기는 이름이 매출이익총액 매출 이익총액 매출이익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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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하나 없으니까 추가할 테고요 수익률 증가 이때 변경되는 셀은 as 20번째 셀 25%짜리 그 자리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25%가 얼마로 변한다? 30%로 변한다 추가 이번에는 수익률 감소 인하네요 수익률 인하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확인 25%가 얼마로 20% 0.2라고 쓰셔도 되고 20%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요약 버튼 누르시면 결과가 어디 왼쪽에 당긴다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 없다 자 부분 점수 없이 틀린다고 자판이 틀린다고 자판 틀리다니 어떤 거에요 글씨를 수익률 어떤 거에요 네 그러면은 10점이 통째로 사라져요 부분 점수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썼다 그러면 10점 떨어지는거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잘못해서 얘가 수익률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자체를 잘못한거잖아요 시나리오 자체를 삭제하고요 아까 수익률을 여기 수익률로 되어있는데 얘를 고치는거는요 잘 보셔야 돼요 수식에 가서 이름관리자에 가시면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얘를 삭제하고 예 이름을 지금 잘못 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걸 잘못한거를 지우고 여기다 수익률이라고 정확히 다시 쓰셔야 돼요 예 여기다가 수익률이라고 정확히 쓰시고 그러면 이제 두군데 이름이 정확히 들어갔잖아요 잘못 쓴거는 여기서 못 고쳐요 여기서 못 고치기 때문에 이름관리자에 가서 잘못된거를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로 돌아와서 요약 버튼만 누르시면 되요 그러면 답이 왼쪽에 정확히 생기면서 글자가 틀린게 없어질거다 하는거죠 틀리지 않고 잘하면 되는데 틀려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난감한거에요 솔직히 두번째 분석 작업 두번째 문제는 뭔가 볼까요 어머 데이터 표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원금 개월수 이자율 따라서 월납입액이 바뀌는거에요 여기 공식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클릭하고 는 하고 월납입액을 클릭해주면 된다 책에서는 여기 있는거를 이 공식이 얘를 복사하는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공식을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을 해요 이렇게 붙여넣을 하고 되는데 그러지 말구요 그냥 는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되요 나도 너랑 똑같아 이러면 끝나거든요 자 그 다음 블록 잡고 가상분석 데이터표 이때 행운 어디죠 이자율이죠 8%라고 되는 자리가 이자율이에요 열은 뭐죠 개월수죠 개월수 열은 칸이죠 칸 12라고 적혀있는 데가 실제 개월수였잖아요 그래서 이자율 8%로 12개월 동안 납부를 하면 36개월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60개월로 하면 괜찮고 이자가 8%니까 어마어마한 이자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답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 이렇게 얘는 못 지워야 하나씩은요 한꺼번에 지우는 거구요 여기에 여기에 월 라비백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월 라비백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가로 세로 만나는 요 지점에 쵸비의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는 하고 얘를 가리켜주면 나랑 너랑 똑같다 이렇게 쓰면 되구요 실제 실무상에서는 얘가 보이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숫자를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요 여기를 아까 검정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숫자를 바꾸면 흰색을 바꾸면 색깔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럭을 다 잡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표 이때 행 여기 행이라는 건 이자율을 가로로 되는 게 행이니까 줄 줄 줄이 행이니까 여기 이자율은 8%라고 적혀있는 예고 열은 칸이니까 개월수를 말하네 개월수 이렇게 이자율이 어디 있는지 원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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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걸 클릭해 주고 열은 그 다음에 이자율은 어디고 개월수는 어디인지를 클릭 클릭 정확히 해주시고 확인만 누르면 알아서 답이 만들어진다 매크로 F5번째부터 F16번째 영역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거네요 그랬죠 어디에다가 H3번째에다가 I5번째 3줄 2칸에 걸쳐서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서 글자 쓰래요 평균 평균으로 글자 입력하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됩니까 평균 구하는 매크로 들어가야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 기록 확인 여기다가는 Average 블록 잡고 엔터 자동차 여기 쭉 개발 도형에서 기록 중지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버튼 누르면 평균 답 나오면 되겠죠 이제 뭐하래요 P5부터 F16까지 여기다가 뭐를 쉼표살 찍어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H8번째부터 I10번째까지 삽입에 가서 단추 눌러서 그리고요 이름은 쉼표 없으니까 기록 확인 자 블록 잡아서 표시형식 고르기에는 쉼표 스타일 이렇게 그럼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록중지 누르고 이름 고치러 가야 되겠죠 원래는 얘들이 쉼표가 없었는데 쉼표 스타일 클릭하면 쉼표가 찍혀오면 되죠 차트 문제는 다섯 문항이 나오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어머 차트가 달라졌어요 요리명별로 요리명별로 수강료와 재료별 계열만 모집인원은 빼래요 재료비하고 수강료만 집어넣으라고 돼있는데 모집인원은 보여야 선택을 하는데 없잖아요 어떻게 선택하죠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와서 영역을 직접 지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집인원 계열 밑에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여기 지금 보이면 클릭해가지고 보이면 클릭해서 뭐를 할텐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디자인 탭에는 없고요 레이아웃이나 서식 탭에 가시면 영역 선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역 선택하는 거 이때 가서 모집인원 계열을 선택하고 밑에 선택이 된 걸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때 키보드로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탭에 와서 차트 종류를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면 돼요 묶음 세로 막대형은 첫 번째 거니까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각 축 각 축 항목 축 알아서 고치래요 문제 있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왼쪽에는 숫자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최대값은 얼마로 최소값은 최소값은 많이네요 최대값은 5만이고요 주단위는 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알아요 저 레이아웃에 가서 축제목에 가서 세로 제목 넣고 축제목에 가서 가로 제목 넣고 그래서 여기 축제목은 금액 아래쪽에 항목 축제목은 요리명 세로갑축과 세로갑축과 값축과 항목 축의 제목을 그림처럼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과 주단위를 만으로 변경했어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와서 테두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라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만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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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